언니 어디야, 어딨어? 우리 혜솔아빠 어딨냐고 언니 일단 진정 좀 해봐 살아남는 거야? 어딨는 건데? 어딨어? 혜솔아빠 혜솔아빠 진짜 혜솔아빠 맞는 거야? 혜솔아빠 혜솔아빠 어떻게 된 거야?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건데? 왜? 왜 이제 나타난 건데, 왜? 무전치식으로 잡혀왔대 이분 가족이에요? 네, 실종된 제 남편이에요 설렁탕 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는데 이름도, 나이도, 주소도 모르더라고요 모른다고요? 형부가 날 기억 못해 혜솔아빠 날 알아요? 혜솔아빠 혜솔아빠 나야 나, 나 혜솔아 엄마야 나 모르겠어? 똑바로 보란 말이야 잘 보라고 나, 기솔아 나 몰라? 아저씨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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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어떡해 혜솔아빠 어떡해 혜솔아빠, 어떡해 혜솔아빠 어떡해 감사합니다.